보고 싶으셨어요? 저기 뒤에도 보고 싶으셨어요? 감사합니다. 저 정말 상주가 너무너무 오고 싶었어요. 그런데 딱 풀리자마자 어김없이 지원이를 이렇게 또 이곳에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. 정말 이렇게 뜻깊고 의미있고 좋은 자리에 지원이를 또 세워주셔서 우리 상위캐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상주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오늘 이 시간부터 이제 지원이에 이제 놀아봐야 되거든요. 어떻게 힘 다 빠지신 건 아니죠? 어 살아있네. 몇 학년이에요? 중학교 2학년? 1학년? 와 몇 학년이라고? 초등학교 1학년? 오오오 그러면 우리 중학교 1학년의 목소리와 초등학교 1학년의 목소리 대결 한번 가보겠습니다. 일단 우리 중학교 1학년 먼저 가볼까? 오케이 우리 1학년의 함성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다 같이 소리 질러!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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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좀 봐주지 동생들인데 그렇게 우리 초등학생 잘 할 수 있겠어요? 네! 오 좋았어 좋았어 너희 다 같이 하는 거야? 오케이 상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함성 질러! 야 너네가 밀렸다 야 이제 내가 노래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김없이 소리 많이 질러주시고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그쵸? 어? 오늘 다 풀어요? 어? 어? 맞습니다 우리 상주씨의 미래입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그러면 어 이제부터 제대로 에너지를 좀 모아봐야 되는데요 감사합니다 일 15 16 16